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내용문제랑 계산 문제가 섞여있는 복합형 문제에요. 자 지금 봤더니 1번 폭객 유도거리를 설명하고 2번 이 폭객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조건을 3가지 적고 그 다음 3번 연소의 하한 그죠? 그 혼합기체의 하한 염소 범위를 구해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첫번째 두번째는 이거는 서수령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주셔야 돼요. 폭객 유도거리가 뭐에요? 관에서 어떤 관이 있으면 이 관에 폭발을 할 수 있는 폭객 가스가 있어요. 그 폭객 가스가 존재할 때 처음에는 폭발이 이렇게 쉽게 안되고 그러니까 완만한 연소에서 완만한 연소에서 그 다음에 아주 격렬한 연소로 이렇게 더 증폭이 될거에요. 연소가 이제 더 빠르게 이렇게 발전이 될건데 그때 관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완만했는데 어디로 가야 격렬해지냐. 그래서 완만한 연소에서부터 격렬한 연소로 될 때까지 발전할 때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폭객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거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서 자동차가 폭발하면은 그 관을 이제 터널 따라서 확 불이 막 이렇게 세지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처음에 이제 불이 좀 약했다가 그죠? 연소가 시작돼서 완전히 이제 폭파될 때까지 이 관에 이제 얼마나 걸린지 그 거리를 우리가 폭객 유도거리라고 합니다. 자 이 폭객 유도거리가 이제 짧아지는 조건 그게 나와있죠? 자 항상 여러분 어때 짧아지냐 요거 키워드를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집중될 때 짧아져요. 자 첫번째 보시면 관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 내경이 작을수록 관이 이렇게 넓은 것보다 요렇게 좁으면 어때요? 훨씬 집중되죠? 그래서 폭객 유도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될 때 그래서 관 내경이 작을 때 그 다음 두번째 압력이 높을 때 당연히 압력이 높으면 집중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번째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 때 당연하죠. 에너지가 크면 당연히 더 빨리 터지기 때문에 그 다음 네번째가 정상의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죠? 그래서 요렇게 4가지 조건일 때 이제 폭객 유도가 짧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쉬운 거 이제 이 중에서 3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브 3번 볼게요. 아래의 조성을 가질 혼합기체의 한 연소범위 자 우리 연소범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르 셔틀리의 공식 르 셔틀리의 폭발 범위 자 요렇게 나가죠. 여긴 4개니까 제가 4까지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V는 뭐구요? 조성이구요. 각각의 한 연소범위가 L L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메타는 한 연소분위 5.0이고 조성은 80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에타는요 3.0분의 14 프로파는요 2.1분의 4 부타는 1.5분의 2 이거를 전부 다 더해서 그 더한 걸로 100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얼마나 나오냐면 4.183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하한 연소범위는 여기 세번째에서 반올림했더니 4.18% 가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 반응속도에 관해서 물어보고 했네요. 첫번째 반응속도의 정의 자 우리 반응속도 공식 어떻게 써요? dt분의 dc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단위시간당 농도 변화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쓸까요? 화학반응으로 화학반응으로 화학반응이 혹은 진행되면서 단위시간당 우리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나죠. 그래서 감소하는 반응물의 농도 요게 반응속도가 됩니다. 아니면 생성물이라면 단위시간당 증가하는 생성물의 농도 요게 이제 반응속도가 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dt분의 dc 그러니까 시간분의 농도 변화라는 것을 아시면 화학반응이 진행되면서 단위시간당 감소하는 반응물의 농도 요걸 이제 반응속도라고 해요. 자 그럼 두번째 서브 두번째 1차 반응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해놓고 시간과 농도의 관계식을 넣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반응속도식이 dt분의 dc는 마이너스 k의 c의 n승이죠. 이때 n이 1일 때가 1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dt분의 dc가 마이너스 k의 c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거를 여러분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ln c0분의 c는 마이너스 kt 요게 이제 1차 반응식이죠. 자 요게 결국에는 우리 시간과 농도와의 관계를 요렇게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가지 식을 적으시고 우리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1차 반응은 네 반응속도가 이게 반응속도죠. 반응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어때요? 비례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차 반응은 반응속도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는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2차 반응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역시 요 n이 2차는 n이 2일 때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dt분의 dc가 마이너스 k의 c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반응이 2차 반응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